아 아 아 아 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이 그래서 그래요 나 복살 거예요. 딴 생각이 없어요. 맘씨 좋고. 좀 애같이 맹한 데가 있기는 한데. 잘 잤네 뭐. 애들이랑 잘 지내겠네. 아줌마. 고마워요. 많이 피곤하시구나. 괜찮나요? 주저 떨지 말고 그냥 사라져. 어떻게 감. 당신을. 당신을. 요번금도 한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? 원래 근본 없는 것들 저런다니까. 나한테 참 불친절해. 신절에 남으셨어.